까먹었습니까? 뭘 못썼는지?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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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소다 이게 바로 못쓴거죠 응? 파인 How are you? I'm fine 할 때는 이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근데 이거는 나쁜 뜻이죠 이름 싫어하는 벌금이라고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파인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많이 틀렸어 이러면 안되겠다 그렇지 딱밥 맞아야 되겠어 스펠링도 틀리고 이러면 또 까가지고 진짜 excited 아직도 틀리고 있고 슈즈는 드디어 빠졌네 슈즈는 드디어 빠졌네 가져가서 틀린거 고쳐보세요 오케이 anything else 이건 뭐 식당 같은데 가서 주문할때도 많이 웨이터들이 묻는거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주문하고 나면 anything else 이런식으로 딴건 뭐 더 주문할거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 그러면 그러면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스쿨 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학교 그렇죠 얘는 가다란 뜻이 맞아 얘는 왜냐하면 뒤에 하다씨가 아니고 스쿨이라는 이름씨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라는 고가 ing 붙이면 몇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가지 가는중인 가는것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린다 나는 가는중이다 To 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학교 그래야 그렇죠 그래서 학교로 뜻이구요 이번에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씨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요 I'm going to eat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점심을 아예 먹고있는 나는 먹고있는 중이다 응 어 알았어 나는 먹고있는 중이다 여기있어요 난 먹고있는 중이다 I'm going to eat 나는 먹는 중이다 먹는 중이다 어 여기있다니까 나는 먹는 중이다 나는 여기있다니까 응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비고잉투 뒤에 하다씨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고 단어에 설명해놓은거에요 가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비고잉투 뒤에 무슨씨가 오는지를 관찰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고잉투 뒤에 하다씨가 오면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없이 뭐뭐 할 예정이다 그럼 I'm going to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나는 가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나는 비고잉투 뒤에 하다씨가 왔다며 지금 그럼 뭐뭐 할 예정이다고 그 뜻이 뭐야 이거는 갈 예정이다 그래 이건 갈 예정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뭐뭐 할 예정이다구요 여기에 가다라는 하다씨가 왔으니까 갈 예정이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편의점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페이파인 페이파인 오케이 읽기 좀 더 하고 와야되겠다 스피킹 스피킹 좀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따 다시 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누구올래?